이번 사연은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연인데요. 여자친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 달 있으면 새 신랑이 되는 남자입니다. 올해 초에 남동생도 취업을 했고 이제 저희 삼남매는 인생을 향한 각계전투를 시작할 때가 왔네요. 부모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저희 삼남매를 낳은 두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편의상 부모님 엄마 아빠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몇 달간 저희와 함께 살다가 또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길만이 동생들도 살고 저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돈이 모자랐으니까요. 동생들에게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해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들은 반찬도 별로 없는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공짜폰을 쓰면서 친구들과 비교가 되어도 불만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명문대를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학비 걱정은 없었고 저는 대학생활을 할 때도 과외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과외선생으로 잘 풀려서 대학 시절 꽤 돈을 잘 벌어서 동생들에게 좀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과외비를 받아 처음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빕스에 가서 밥을 먹었던 날 동생들의 신난 표정을 보며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 울고 왔습니다. 제가 울고 온 것을 눈치챈 동생들은 일부러 웃긴 얘기를 많이 하고 더 신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밥을 차려주는 여동생을 보면 늘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나쁜 인간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날 빕스에서 밥을 먹고 배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왔는데 제 동생들은 지금도 그날이 자기들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이제는 막내도 취업을 해서 우리 삼남매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곧 결혼을 합니다. 동생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나 마찬가지고 보살펴야 할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 저와 누가 결혼하겠나 하는 자격지심도 제 마음속에 늘 자리잡고 있었죠. 대학 시절 이성에 관심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제가 과외를 하느라 바빠서 잘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죠. 동생들에게 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을 때 동생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제 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고 저도 다행히 취업이 잘 되어 둘 다 대기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제 벌이만 가지고는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여자친구와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저희 나이 29살 때 저는 여자친구를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서른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거 아니라면 여자친구를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나랑? 어떻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정신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시기에 제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보고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했던 것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끌려가다시피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고아나 마찬가지인 내가 귀하게 키운 따님을 욕심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보살필 정도의 책임감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꼭 당신들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고 여자친구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며 지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아버님께서 내년쯤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여자친구는 신난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 하더군요. 저희는 투룸 전세를 구했고 식장을 잡고 신혼여행지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생략하기로 했고요.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대기업 사원인데 시작이 좀 미약하면 어떻겠냐고 하며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제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내가 나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어쩌냐고 했더니 잔소리 말고 조카나 빨리 낳아달라는 막내의 말에 한참을 웃었네요. 막내는 지금도 여자친구를 보면 조카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묻곤 합니다. 여자친구는 배를 만지면서 지금 6개월쯤 된 것 같다고 말하고요. 저희 아빠는 10년 전쯤에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다가 또 나가고는 그 후로 연락 두절인 채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5년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들은 엄마를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는 저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 만나기만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도 분물한 사람들을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내가 화를 낼 상황인데 퇴려 화를 내는 엄마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엄마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게 되었으면 엄마에게 말을 해야지 이러는데 참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날짜는 언제냐 식장은 어디냐 상견례는 언제 할까 하는 것들을 묻더라고요. 그런 것은 엄마가 알 필요 없으니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주말에 저희 집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모두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식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겠어? 이러는데 막내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격급한 막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막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데 저는 알 필요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들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폭발한 것은 엄마가 이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너 내 결혼하면 엄마가 같이 살아줄게 하더군요. 너희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맞벌이라도 하려면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할 거라면서 저희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죠. 제 여동생이 엄마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개소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고 막말을 했어요. 여동생은 만만한지 엄마는 쌍욕을 하면서 내가 낳아줬는데 그따위로 말을 하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여동생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가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엄마의 신발을 집어서 엄마에게 던져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바보같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엄마를 끌어낸 후 문을 쾅 닫아버리더니 이상한 여자가 와서 감히 내 동생들을 건드리려고 해?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동생들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제 여자친구에게 잘했다고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막내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형수님이 나서지 않았으면 나 눈 돌아가서 큰 사고 쳤을지도 몰라. 그거 알고 형수님이 먼저 나선 것 같아. 이러는데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여자친구와 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통화하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간 후로 동생들 밥 차려줄 때마다 화가 났었다. 어린 자식들 끼니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도 없는 부모란 것들이 인간인가 싶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날 막내가 나섰으면 엄마는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에게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별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엄마와 통화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더니 여자친구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묻길래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손을 잡더니 그럼 된 거라면서 웃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체구가 작은 여자친구지만 뭔가 모를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생들은 매일 여자친구에게 잘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생들이 걱정되지만 동생들은 제가 걱정되나 봅니다. 얼마 전에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는 우리들 챙길 생각만 하고 살아서 그래 이제 우리 생각 그만하고 언니 생각 더 많이 해 이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했더니 여자친구는 길거리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저희 삼남매를 낳은 그 둘을 잊고 살 생각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철저히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살려고요. 여동생 말대로 이제는 동생들 생각보다는 여자친구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동생들 보살피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에서 지혜로운 신부를 내려줬나 보네요. 동생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일찍 성숙했나 봅니다. 멋진 삼남의 각계전투 시작을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